가지를 이용한 여러 치료법을 알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생으로 가지를 먹으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고혈압, 다이어트, 고콜레스테롤 등 어떤 경우에도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특별한 채소가 건강을 위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간단한 가지를 이용한 5가지 건강요법을 소개한다. 가지의 겉은 자주색을 띄고 속은 흰색을 띄는 채소이다. 그리고 타원형의 작은 씨앗 한 다발을 가지고 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천연인효제와 이완제로 여겨진다. 소화가 쉬우며 아연, 철, 인, 칼슘, 비복합 비타민 B1, B2, B3, B6를 함유한다. 가지를 이용한 5가지 건강요법까지는 건강을 목적으로 섭취하거나, 국소적으로 바르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지는 매우 다용도로 쓰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한다. 1. 가지, 무, 파인애플을 통한 체중 감량 가지의 효능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섞으면 더 향상된다. 2. 요법은 효과적이면서 천연인효제인 파인애플, 무와 함께 만들어진다. 짧은 시간 안에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료가지 1개무 3개 파인애플 1조각 만드는 방법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는다. 잘 갈아낸다. 조식과는 별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일주일에 3번만 마셔라. 2. 가지로 극복하는 고혈압 고혈압은 매우 까다롭고 심각한 문제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가지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을 알아보자. 재료가지 1개물 2컵 500ml 만드는 방법 가지를 잘 씻고 잘 갈아지도록 작게 자른다. 믹서기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가지를 넣고 물을 넣는다. 잘 갈아놓고 물을 뺀다. 열흘 동안 계속해서 아침 공복에 마신다. 3.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감소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매우 위험하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조절을 강조한다. 가지를 이용한 치료법을 시도해보자. 재료가지 2분의 1개 100g 오이 1개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채소를 씻고 껍질을 벗겨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과 함께 갈아낸다. 물을 뺀다. 15일 동안 매일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마신다. 4. 고통스런 괴양의 치료 고통스런 괴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완전 천연 치료법을 시도해보자. 며칠 안에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미역 1테이블스푼 15g 소금 1꼬집까지 가루물 1컵 125ml 만드는 방법 유리용기에 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는다. 잘 섞일 때까지 저어준다. 그 혼합물을 물 반컵에 넣고 희석해라. 하루에 한 잔씩 만들어 식사와는 별개로 빈속에 마신다. 5. 가지로 극복하는 뉴머티즘 뉴머티즘은 관절과 뼈에 지속적인 고통을 일으키지만 가지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고통에서 해방된다. 재료 가지에 한 개 만드는 방법까지의 껍질을 벗긴다. 과육을 추출한다.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으깬다. 신체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부위에 바른다. 자연이 주는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잘 알아보고 연구해서 어떤 치료법이 도움이 되는지를 의사와 상의한 후 지속적으로 욕법을 시행하자. 가지는 건강에 유용하고 매우 다용도로 쓰일 수 있기에 최대한 활용해보자. 그냥 상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